오늘의 재료입니다 토마토 2개, 통밀 리가티, 배지 볼로네즈 소스입니다 매콤한게 좀 당겨서 고춧가루도 준비해봤어요 잘 섞어서팔들 Group2에 오려well 고춧가루는 양 Beta 로즈머리고 소스는 얇게chez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를 살짝 부족한 듯이 삶았다 싶었더니 양이 딱 적당하네요 뜨거워 볼로네즈 소스 비슷한 식감도 통밀이라 그런지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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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님들 왔습니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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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도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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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바 수iren 새끼 나중에 채식 문화인 타운? 이런 거 만들어서 마을처럼 채식인 모여 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 한 번 오늘 날씨가 덥긴 덤인 것 봐요 땀이 나는데요? 토마토가 몸을 따뜻하게 좀 해볼까요? 다 먹었습니다 오늘도 테이스티 비건 라이프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, 구독, 응원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